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님 감사 이벤트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댓글 추첨으로 해가지고 20분한테 풍수 소품 3종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실시간으로는 인식을 못하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따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실시간으로 바로 오지 마시고 이 영상의 댓글로 응모합니다 라고 댓글을 올려주시고 실시간 때 오셔야 이 영상에서 댓글에 추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안 남기고 바로 실시간으로 오시면 전혀 추첨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응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주시고 나중에 실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풍수 소품은 저번 때 10만 구독자 이벤트 할 때와 마찬가지로 3종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10cm 짜리 낙염, 그 다음에 요거는 볼록고울, 그 다음에 여기는 황동 8개 장식입니다. 요 두 개는 수호천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기운을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소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록고울은 잘 아시다시피 밖의 송전탑이라든가 아니면 전신주가 보일 때 그리고 격각살이 보일 때 그 방향으로 이 볼록고울을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세종류를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오지 마시고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에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